교통사고래 실장님이 다쳤대요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없다고요? 오늘 사고 아무래도 그냥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요? 교통사고? 이 사고 문제되면 다 끝장이야 저는 회사 이름에 먹지를 했어 이대로 접고 지나갈 수는 없네 그렇게 못합니다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강요장 당신입니다 송관호사님이 안 나오신다니 다른 방법 있습니까? 나영자를 잡아다가 족지는 안 있어도 대답 듣고 말 테니까요 형 깨어난 거야? 괜찮은 거야? 차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?